토익!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할 할 할 할까 말까 이게 너무 흉측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터목달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토익 시즌2 열 번째 시간이고요. 이 강의가 업로드 되는 시점이 아마 12월 말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도 바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송년회도 많을 것이고 행사도 많을 것인데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Part 7의 컨텐츠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art 7 학생들이 특히 초급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저와 함께 오늘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문제풀이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깔끔하게 문제풀이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토익 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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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문장 삽입 유형이 되는데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치르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유형이지만 토익에는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유형이에요. 주어진 문장이 A, B, C, D 중에 어느 곳에 삽입되면 가장 좋을지를 찾는 그런 유형인데 적게 나올 때는 두 문항 출제되고요. 많이 나올 때는 세 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자의 의도 파악을 하는 문제인데요. 스피커스 인텐션이라고 하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두 문항 고정이고 대화문, 실용문이 이제 두 개가 출제되는데 거기에 하나씩 고정으로 출제되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Part 7에 지문이 나오고 지문과 관련된 문항을 두 개부터 다섯 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그 질문의 유형은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좀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시면 이제 지문의 유형으로 가보는데요. 지문을 뭐 주제별, 종류별로 따져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공지사항도 나오고 발표문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실용문들, 기사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문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요. 지문의 형식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자면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그 토익이 이제 개정되면서 몇 년 전부터 Triple Passages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삼중 지문이 되겠어요. 이거는 세 개의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연관된 다섯 개의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고 총 세 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문항짜리가 세 개 출제되니까 열다섯 문항으로 고정되겠죠. 그리고 이중 지문이 있는데요. Double Passages가 되겠습니다. Double Passages는 이제 열 문항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가 단일 지문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단일 지문이 이중이나 삼중의 Multiple Passages보다는 좀 더 풀기에 수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2번과 3번의 이중, 삼중 지문을 드리진 않았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 단일 지문을 제공을 좀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질문과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2, 30분도 할 수 있겠지만 자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 토익의 Part 7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거는 뭐 그 강의하는 내용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서 지문을 볼 것이냐의 이슈가 토익에서는 끊임이 없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의 그런 문제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문제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딸려 있을 수 있잖아요. 지문에. 그런 거는 저는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읽어놓으면 내가 어떤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야 될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두 세 개짜리는. 그런데 네 개나 다섯 개짜리는요. 문제 다섯 개를 주르륵 먼저 읽어두더라도 잊어버려요. 지문을 읽는 동안. 지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하는 저의 방식은 자 1번. 두 세 개 문제짜리에 지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부터 먼저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시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모난 이상의 지문들은 그렇게 하셔봐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지문부터 먼저 읽자. 이렇게 제안 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항 중에서 일반 정보 문제가 총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10개에서 12개 지문의 첫 번째 문제가 일반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아이들은 일반 정보는 답을 빨리 찾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문을 끝까지 다 읽으면 주제나 목적이나 대상 출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찾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제안 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미 언급을 여러분께 해드린 내용인데 대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지를 미리 읽고 자 지문에 그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OX를 판단해서 정답을 쓰거나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숙지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원칙을 잘 적용해서 오늘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풀이는 이렇게 돼 있죠. 제시문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이메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메일은 Part 7에 등장하는 모든 그런 지문의 내용 중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인데 자 1번부터 4번까지라고 돼 있죠? Questions 1 to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문항짜리라는 얘기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부터 먼저 읽을까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문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실 것 이렇게 권장을 드렸으니까 저희도 그 스텝에 그대로 발 맞추어서 순서대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수가 좀 많으면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려드렸지만 쫄면은 6,000원입니다. 알겠죠? 쫄시면 안 돼요. 자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죠? 받는 사람이죠?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봤더니 Catherine Marys이라고 하는 Loans and Finance Departments 그 다음에 Seattle City Bank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애틀에 있는 어떤 은행인데 은행 직원인가 봐요. 은행 직원에게 보냈구나.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 From이라고 해서 개인이에요. 그 조세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저건 스페니쉬 계열의 이름인데 호세라고 보통 읽죠. 자 그 다음에 Labord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분으로부터 보냈는데 주제가 뭐예요? Subject라고 해서 Subject은 주제죠. Business Proposal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이메일에 딸려서 주제 문제가 출제됐다면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사업 제안서를 지금 내는 건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eviously, 이전에 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하라고 요구했죠? 바로 to-ia 하라고 요구했었죠? 이런 내용이에요.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Write a brief description이죠. Description은 설명 묘사입니다. Of-ia에 뭐가 나와 있죠? Bus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묘사 이것들을 좀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I'm부터 시작해서 starting까지는 괄호로 묶으셔야겠죠. 문제를 푸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문제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술도 발휘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기 없는 요령은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데 자, 그럼 I'm interested in starting. 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생략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절? 형용사절에 접속사가 생략됐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요약서를 좀 써달라고 네가 요구했잖아.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문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우리 회사는 말입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수출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체의 성격에 대한 지금 설명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뒤를 보니까 Washington and Oregon States 자, 미국의 이제 그 북서부죠. 북서부에 캐나다의 이제 브리티쉬 콜롬비아 바로 밑에 자, 벤쿠버 밑에 보면 Washington이 있고요. 그 밑에 Oregon주가 있어요. 북서쪽에 있는 주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Beers가 되겠어요. 아, 연말인데 또 그죠? 네, Beers가 나오네요. 맥주를 수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 목적이 뭐예요? 맥주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가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일본의 간사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사이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관서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동지방, 관서지방 이렇게 얘기할 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형용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일본의 간사이 지역은 어떤 거예요? 포함합니다. 어디를 포함하죠?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이 되겠어요. 그 도시들이 어딥니까? 오사카, 포베, 교토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략을 공부하시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이런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맥주를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성격 파악까지 분명히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두 번째 달랑은 해석이 좀 잘 되든가요? From my 10 years of living in Kobe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베에 10년 동안 살아온 나의 경험으로부터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I have been able to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형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형성해왔습니까? 바로 사업관계를 형성해왔는데 이 사람과 사업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앞쪽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런 지점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 여러분들께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고유명사가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역할과 그 사람과 이 글 쓴 사람과의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킹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너무 날림으로 글을 빨리 읽으시면 이 사람이 다음에 할 행동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 설정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다케모토라고 하시는 분과의 사업적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케모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케모토와 그의 회사입니다. 다케모토, imports라고 하는 회사는 handle, handle이 명사로 손잡이 동사로는 다루다죠. 뭘 다룹니까? 자, 수입 업무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local distribution 이렇게 돼 있어요. distribute가 분배하다 나누어주다죠. 따라서 비즈니스 회사는 자, 뭘까요? 유통이라고 번역하죠. 자, 지역의 유통입니다. 그래서 the product 이렇게 돼 있는데 더 프로덕트는 여기서 맥주겠죠. 맥주 제품의 지역 그런 유통과 수입을 다루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렇게 성격 규정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job은 two-year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보세 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담당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select는 선택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purchase는 구매하는 것이죠. 뭘 선택하고 구매할까요? 지역의 producer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producers는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상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시애틀이나 시애틀을 포함한 워싱턴과 오레건주의 맥주가 바로 local producers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맥주 생산업체로부터의 맥주를 구매하고 선택하는 것이 된다.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business proposal 그러니까 사업 제안서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돈 좀 꺼줘.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업할 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시면요. Japan is one of the largest beer markets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맥주 시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장은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true에 여러분들 별표 한번 쳐보실래요? true가 원래는 형용사인데요. 보통 구어체에서는 true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호응의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형용사가 갑자기 탁 튀어나왔다 그래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 yes, no 이런 것처럼 true 라고 하면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그런 느낌의 부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true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ig four breweries. 자, brew 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brew 라고 하는 것은요. 차 따위를 우려내거나 술 따위를 양조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brew 라고 하는 단어가 양조하다와 우려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brew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맥주회사, 양조회사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네 개의 양조회사들 가장 큰 놈들이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일본 맥주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튼간에 뭐 일본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brew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맥주회사, 양조회사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네 개의 양조회사들 가장 큰 놈들이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일본 맥주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튼간에 뭐 일본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토리까지 저렇게 네 개의 맥주회사들이 있는데 자,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브루어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맥주회사, 양조회사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네 개의 양조회사들 가장 큰 놈들이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일본 맥주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튼간에 뭐 일본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토리까지 저렇게 네 개의 맥주회사들이 있는데 자,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을 dominate 하고 있습니다. dominate는 뭐죠? 지배하다, 군림하다의 뜻이죠.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however, 별표. 자, 여러분들 지문을 읽다가 항상 however, but, actually.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그 다음 문장에 정답의 단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전의 어구라고 하죠. 통념을 뒤집을 때도 우리가 A라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진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어 however, but, 혹은 자, 부사 actually, 사실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자, 실제로 주제를 구성하거나 또 혹은 반전의 어구로서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 앞으로 however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문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자, recent trend이에요. 최근의 trend를 동반하는 거죠. with는 언제나 뭐라고 그랬어요? 동반 관계예요. 최근의 trend를 동반하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tren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추세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향이 나는 거죠. 아로마 알죠? 여러분들 아로마? aroma 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aromatic, be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이 나거나 그런 좀 복잡한 비어죠. 단순한 비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것을 향한 그런 추세가 있어요. 자, 이것을 동반해서 일본은 4개 맥주사가 꽉 잡고 있지만 이런 추세를 동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독해할 때 또 필요한 한 가지 기술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모르는 단어들이 여기 좀 있어요. 덜어덜어. 자, 여기 보시면 pilsners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근데 저게 pilsner라고 하는 그런 맥주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보세요. 시장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시장이 뭘 위한 시장입니까? brus가 되겠고 자, brus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서는 문맥상 뭐예요? 뭐 양조, 맥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맥주 시장이 있습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맥주 시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의 시장이에요? 자, from 나오고 to 등장하죠. 그러니까 a로부터 b까지의 맥주를 위한 시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개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라고 사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자, 가볍고 과일 향이 나는 pilsn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pilsners를 찾아봤더니 뭐 호흡이 많이 들어간 그런 맥주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는 캐나다 유학 시절에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3년 했거든요.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회사가 몰슨 캐네이디언이라고 하는 맥주 회사입니다. 거기서 제가 회계 파트에서 죄짓고 회계하고 죄짓고 회계하고 이거 제가 3년 하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맥주 회사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pilsners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단어들 모르실 수 있죠. 자, 독해의 과정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문맥상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 암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과일 향이 나는 맥주로부터 어디까지? 묵직한 stout. stout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흑맥주 보면 이렇게 stout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orter bee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 맥주 종류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porter와 stout는 둘 다 다 흑맥주를 의미합니다. 제가 stout는 들어봤는데요. 저도 porter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total beers가 뭐야? 그리고 저도 좀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두 개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맥주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까지 다 몰라도 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맥주로부터 이런 맥주까지의 맥주를 위한 시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도 공감되시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내 동업자와 내가 또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사이 지역이 동사 어디 있어요? 바로 아랫줄에 i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오는 애는 어떻게 할까요? 괄호로 묶읍시다. 저 간사이 지역이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highly developed. 자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는 식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동반하고 있어요. with는 동반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동반하고 있는 간사이 지역이 완벽한 장소다. 뭐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까? 바로 treasures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물은 북서부 지역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이나 오레건 지역에서 나는 맥주를 말하겠죠? 그 지역의 맥주 중 하나를 소개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 여기 식문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굉장히 도전적이야. 그래서 우리 사업성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까지 해석 연습이 깔끔하게 잘 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시면요. 사실은 문제 해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무슨 정보입니까 이것은? 이거는 GQ죠.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가 되겠습니다. Purpos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이메일과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Establish a Compan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첫 문장에 보면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앞부분이 문제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락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은행은 사업 시작의 인허가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A번은 부분적으로 정보가 의미가 있지만 앞쪽에 Obtain Permission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A번은 여러분들 좋은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자 B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요? 오레건 지역에 훌륭한 맥주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뭐 완전히 말도 안 되죠? 자 오레건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 지역에 맥주가 어떠어떠한 맥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라고 소개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B번은 쉽게 오답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Financing from the bank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nancing이 돈을 갖다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단서 보여드릴까요? 요것도 중요한 단서인데요. 요 부분도. 자 수신자 생각해 보시고 주제 생각해 보시고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요약하시면 정답은 당연히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C번에다 여러분들 확정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오답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다케모터라고 하는 사람과 연락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나요? 다케모터는 사업의 동업자로서 언급된 인물이지 이 사람과 컨택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C번으로 정답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The next.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What sort of company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rt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Sort는 동사로는 분류하다, 명사로는 종류가 되겠죠. What kind of company 라고 바꿔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다케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또 지문 속으로 들어가서 다 뒤지고 찾고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고유명사가 나오게 되면 자 그분과 관련된 정보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는데 자 이건 무슨 종류에요? SQ죠.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주관식으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케모터라고 하는 분은 어떤 종류의 회사를 run, 운영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이미 알려드렸고요. 어떤 종류를 운영할까요? 자 보니까 지문의 중간에 단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importing과 그 다음에 local distribution 자 이 업무를 주로 맡아보는 회사다. 자 따라서 선택지 중에는 어떻습니까? A번에 보시면 Import and Distribution Company라고 되어있죠? 자 그래서 A번에서 정답이 탁 나왔어요. 자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B, C, D는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3번 문제로 이동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답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그 맥주 회사인가요? 아니에요. 이 회사는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맥주 회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Liquor Stores 이렇게 되어있는데 Liquor라고 하는 단어는 독주예요. 독주. 맥주는 그 가볍 도수가 낮죠. 독주를 우리가 Liquo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Liquor Store의 체인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말도 안 되겠죠? 자 마지막 D번으로 가시면 Shipping Company인데 Shipping Company는 선적 회사가 되겠어요. 쉽게 오답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자 그러시면 세 번째 문제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What's the recent beer trend in Japan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키워드인 recent beer trend in Japan 부분을 정확하게 딱 읽으니까 세부 정보 문제라는 거 딱 아시겠죠? 단서가 어디에 있어요? 자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나와있습니다. 네 개 회사가 맥주 시장을 꽉 잡고는 있지만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있나요? 좀 더 복잡하고 향이 많은 맥주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요러요로한 종류도 새로운 종류의 맥주를 위한 시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 단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면 어떻습니까? A번부터 읽어볼까요? 자 컨슈머지 소비자들이 리터닝 돌아오고 있습니다. 클래식 라거 스타일 비어즈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뭐 라거라고 하는 단어 모르더라도 클래식 스타일 비어즈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기존의 네 개업체가 꽉 잡고는 있지만 새로운 트렌드는 새로운 그런 맥주들이죠? 자 그러니까 향이 나거나 좀 복잡한 그런 맥주 이런 것들을 위한 트렌드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향한 트렌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A번들은 오답이 되겠고요. 여기 남아있는 라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맥주 브랜드 중에 라거 맥주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어떤 뭐가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간 맥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전통적인 맥주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번은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현재 마시죠? 맥주보다는 와인을 마신다. 이거는 일거에 여러분들이 소구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다. 뭐를요? 마시는 거죠. 뭐 마시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정확하게 재진술이 돼 있네요. 그쵸? complex and aromatic beers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C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확정했고요. 다시 한 번 시험장이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D번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강의이기 때문에 해설해 드린 거고요. 자 D번의 내용은 완전히 뭐 동문서답이에요. 벨기에 맥주죠. Belgian beers losing popular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기를 잃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벨기에 맥주에 대한 언급은 애시당초부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 문제의 정답 C번으로 확정을 했고요. 자 다음 문제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와우 문제가 엄청나게 길어요. 아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는 여러분들 무슨 종류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언급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세부정보 문제예요.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요. 할 할 할 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 가면 얘는 어떤 종류입니까? 왜 이분과 Labored라고 하는 분이 간사이라고 하는 지역이 좋은 마켓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북서부에서 나는 그런 맥주에 대한 훌륭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왜 믿는 거죠? SQ가 되겠고요. 정답이 나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문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지 않던가요? 주관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왜 훌륭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Highly developed food culture and adventurous spirits가 정답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 단서를 이용하면 A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간사이 비어 마켓 is underdeveloped. 간사이의 맥주 시장이 개발이 좀 덜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반대죠. 일본의 맥주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돼 있었으니까요. B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Japan has low taxes on beer. 맥주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가시면 미국 맥주를 일본이 더 좋아하더라. 벨기에 맥주보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실관계 대체가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신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잘 돼 있어서 이 지역의 새로운 그런 스타일의 맥주가 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득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4번 문제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D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네문항짜리의 지문을 하나 좀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을 때와 제가 도움을 드렸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든가요?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문에 대한 해석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었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지문을 해석하시는 훈련과 연습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립하고 앞으로 하루에 적게는 한 두 지문 정도 많게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한 서너 지문 정도를 일정하게 매일매일 토익이 급하게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풀이를 좀 해보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권장사항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의 강의는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고요. 자, 다시 한 번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